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밤부터 북서쪽에서 강한 한계가 밀려오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기온이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체감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선 초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도 오늘 오전에 공기가 다소 탁하다가 오후에는 대기질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은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북쪽에서 눈구름이 다가오면서 중부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겠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이 4도, 울산이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창원과 남해가 1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해가 진 뒤 퇴근길 무렵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